. . . 소개하겠습니다. 제 오른편에 모실 이분. 어마어마한 크레이즐레그를 갖고있는 분입니다. FUNKING THE END THE REPRENSE AKA G. 이 분이 다리를 승부한다면 이 분은 손목으로 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벤트를 게이스입니다. 오픈 스타일의 또 본선에 진출한 분입니다. 두 타임! 확인이다면 두 개의 스타일이 맞붙습니다. 렛츠 고! 렛츠 베더 비기즈! 렛츠! 알았? 물 좀 더 그리겠습니다 여러분. 슈타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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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요, 왔네요, 왔네요! 아,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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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!